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제프 샌더스 지음 박은지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른 아침 기상을 통해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목표 설정, 건강한 습관, 이상적인 자기개발 등 인생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단계별로 정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 삶의 변화를 주고 인생 목표를 기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덕분에 인생의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중 아침 5시는 최고의 시간대로 아침 5시라는 설정은 그저 편의상 정한 규칙일 뿐이지만 이것은 마법처럼 강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침 5시는 차분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5시의 세상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아침 5시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크나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봅니다. 셋째, 아침 5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에 따라 생활하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아침 5시의 기적이 베푸는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을 위해 시간을 잘 지키고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추구하면 마침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 5시의 기적이 주는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1. 놀라울 정도로 기운이 넘칩니다. 2.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깁니다. 3. 몸무게가 줄어들고 건강해집니다. 4. 매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5. 일정을 지연하는 방해 요인을 떨쳐낼 힘을 기웁니다. 6. 날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춥니다. 7. 체력, 의지력, 참을성이 향상됩니다. 8. 중요한 목표 달성에서 경이로운 진척이 이루어집니다. 9. 정신이 맑아져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10. 건강과 생산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10. 물론 아침 5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꼭 새벽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해 뜨는 시간과 반드시 연관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기적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누군가는 그 기적을 정우에 즐길지도 모릅니다. 10. 아침 5시는 상징성을 갖는 시간일 뿐이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10.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눈앞에 무한한 기회가 열립니다. 11.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고 깨어 있을 때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 아침 5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히 다져주기 위해 스스로 4가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11. 매일 일과를 계획해 글로 기록합니다. 12. 최대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행해 옮겨야 합니다. 13.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14. 진행 단계를 파악하되 필요하면 수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을 최적화하기 위해 4가지 약속을 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일의 성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생산성이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끝없는 여정을 말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침 5시의 기적을 윗바탕으로 한 성공은 매일의 선택,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향한 약속, 아침마다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계획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합니다. 2단계 실행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룹니다. 3단계 검토 일주일에 한 번 지난주에 한 일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할 일의 계획과 실행을 검토합니다. 한마디로 계획, 실행, 검토가 전부입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효과적인 7단계가 있습니다. 1. 내면에 사는 플랜더스를 받아들인다 네드 플랜더스는 심슨 가족에서 커다란 안경을 쓰고 거슬리는 목소리를 내는 짜증이 날 정도로 활발한 괴짜 중의 괴짜으로 세 가지 인생 철학을 따릅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살기, 꼭꼭 씹어먹기, 매일 교회에 가기입니다. 진정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아침형 인간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실행에 옮길 열정적인 이유도 없이 억지로 아침 5시에 일어나려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 기상이 주는 혜택을 무시하며 늦잠을 잘 고시를 찾아 나섭니다. 열정적인 이유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원대한 포부의 달성이 중요하다면 이불을 박차고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2. 거북이처럼 훈련한다 우습게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오히려 처음 한 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습하지 않아도 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고 갚을 방법이 없어도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밤을 새워 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기적인 선택은 그 순간에만 효과적일 뿐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남깁니다. 큰 프로젝트는 자세히 나누고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성공한 아침형 인간이 된다는 것은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번 주, 내년 혹은 앞으로 50년 동안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확고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카페인 중독을 치료한다 이른 아침 일정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면 일시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 기상을 보다 쉽게 지키려면 밤에 일찍 잠자리에 둘 수 있을 정도로 하루의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밤늦게 하는 일과를 조정한다 자신의 심리와 습관을 살펴보고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면 꺼야 합니다. 현재의 심리와 습관을 목록으로 적어보고 시간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5.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녁에 일찍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바쁘게 일하는 자신과 피곤해서 눕고 싶은 자신 사이의 걸림돌을 확실히 없애야 합니다. 저녁 일정도 아침 일정과 마찬가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초과 시간을 수정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매일 밤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계획을 잘 짜서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정하면 성공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6. 시간을 조금만 되돌린다 가령 내일 알람을 15분 빠르게 맞춰놓고 오늘 밤 평소보다 15분 일찍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기르기 위한 소박한 준비 단계입니다. 평소 취침 시간이 11시 정도이고 앞으로는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싶다면 차이가 나는 90분을 15분 단위로 줄여가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정이나 신체가 변화에 반응하는 상태에 따라 내일, 다음 주 또는 지금부터 몇 주간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7. 일어나서 긍정적인 일을 한다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 생긴 15분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저 15분 일찍 일어나기만 할 뿐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시간을 보내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을 높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얻은 15분 동안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해도 좋지만 처음에는 그동안 못한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를 좋아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었다면 15분 동안 요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보람이 느껴집니다. 우선 아침에 하고 싶은 일이나 오후 늦게 하던 일이지만 아침 시간으로 옮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목록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아침 습관은 활기차게 일어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긍정적인 내용의 책을 읽는 것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운 습관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다 쉽고 효과적이면서도 속도를 내며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아침 일과에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명상하는 월요일, 조깅하는 화요일처럼 주기적인 일정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매일의 습관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습관을 기록할 때는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1. 양식을 왼쪽 맨 위에 이번 주 날짜를 적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하루 습관을 왼쪽 빈 칸에 기록합니다. 3. 목표 칸에 매주 습관을 몇 회 반복해서 실행할지 숫자를 적습니다. 습관마다 실천하는 목표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욕심껏 설정해야 합니다. 4. 실행한 횟수만큼 양식에 기록할 수 있도록 매일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상적인 저녁 일과의 습관을 기록하는 과정을 넣습니다. 주말에 주간 검토를 하면서 한 주 동안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삶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의 목표, 태도, 성공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 만들기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우선 나만의 집중 시간을 일정으로 짜서 자신을 외부 세계와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노트나 화이트보드 아니면 일기장을 펴고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즉, 도구의 맨 위에 질문을 적은 뒤 한 시간 정도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대답을 기록합니다. 이때 현재 계획한 인생 목표와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머지않아 돌파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아침 5시 전문가가 선택해야 할 모든 고급 전략 중에서도 단연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규칙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분명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취할 방법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의 품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추진력입니다. 이 책 아침 5시의 기적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항상 집중하고 매일 실천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